해박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 턱관절 이라는 데 우리가 광대수술에서 아치절골 하는 데가 이 부분이죠 아치절골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 소리가 나면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귀구멍이 여기거든요 가까워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소리가 날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일반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해박 쪽으로 보면 턱관절은 이렇게 조인트 캡슐 이라고 해서 주머니처럼 이 폰다일 이라는 턱에 있는 뼈와 템포랄본 이라는 뼈에 포사 뭐 아티큘라 스페이스 또는 그리노이드 포사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런 뼈에 오목한 소켓에 폰다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이렇게 캡슐 인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대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주머니처럼 싸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 사이에는 또 디스크라 그래서 패딩 역할을 해주는 뼈끼리 부딪히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딩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라는 게 존재하고 또 이런 애들이 덜렁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자리를 잡고 있도록 하기 위한 주변에 이렇게 여러 라테랄 리가멘트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서 잡아주는 것도 있고요 또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또 스페노반디블라 리가멘트 또는 스페노반디블라 리가멘트 이런 것들이 이 관절을 조금 보호해주는 제자리에 있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있고 또 이거를 캡슐을 찢어서 잘라서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또 이 근육을 움직이는데 여러 근육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라테랄 테리고이드머슬이라고 해서 우리가 테리고이드본이라는 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쪽 스페리어가 있고 이제 인테리어 메디알 뭐 이런 식의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은 턱관절의 콘다일 헤드를 앞으로 빼거나 디스크를 앞으로 땡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티큘라 튜버클이라고 해서 여기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광대 수술할 때 꼭 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어떤 한계 뭐 에미넌스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뭐 신경도 어마무시하게 지나다녀요 뭐 옵틱 갱글리온 해서 뭐 마스테릭 너브, 오리큘라 템프럴 너브, 임피리아 알벨러 너브, 링구알러브 해서 주로는 감각신경이 요 부위에서는 이제 많이 나와요 또 이제 안면신경이라고 해서 그 녀석도 저 어디 근처에서 쫙 나오죠 그러니까 이 턱관절 안쪽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굉장히 중요한 신극형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접근하는 걸 우리가 스컬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머리뼈 바닥 그 안쪽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아셔줘야 될 거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이 튜브라고 해가지고 유스타킹 튜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거나 비행기 탈 때 귀에서 빠르락 소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중이, 인이, 안에 내이랑 안쪽에 있는 내, 이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입 안과 연결된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주변이 부으면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걸 또 아셔야 되고 또 입을 열고 다물고 입을 벌리고 다무는 데는 템포럴 머슬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도 있고 메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은 이렇게 사각턱의 안쪽에 붙어가지고 사각턱을 위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여기 마세터 머슬이 이렇게 또 있겠죠 그래서 여러 근육들이 이 주변에 이제 분포를 하게 돼요 안쪽에서 보면 또 연골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된다, 인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절을 덜렁덜렁 거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스페노만딜블라 리가멘트, 라테랄 리가멘트, 아르큘럴 캡슐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관절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걸 다시 한번 보면 좀 크게 보면 이게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캡슐인대로 딱 주머니처럼 싸고 있어요 그 안에는 또 물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라테랄 리가멘트가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관절을 보호하는 여러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광대 수술할 때 여기를 우리가 절골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TM 조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 TM 조인트가 이 광대 아치 절골 부위랑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절골이 되니까 여기가 손상받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해부학 시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저 정도는 피해 가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관절 안을 또 잘 보면 여기에 이제 아티큘라 디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뼈끼리 만나는 관절 부위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스피리어 컴파트먼트와 인피리어 컴파트먼트라고 해서 이 디스크 위아래에 공간이 있어요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또는 턱을 앞으로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여러 가지 혈관 동정맥들이 지나가는 이런 스페이스가 또 있고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디스크가 이렇게 그래노리포사 또는 이렇게 에티큘라 포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코르노이드 헤드는 콘다일 헤드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콘다일 헤드 위쪽으로는 연골이 이렇게 달려 있고 템포랄본 포사 쪽에도 이렇게 연골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리어 챔버, 임피리어 챔버 해가지고 두 가지의 캐비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입을 다물고 있을 때의 구조고요 입을 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턱관절이 이렇게 회전하기도 하고 앞으로 빠지기도 해요 우리가 관절을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렇게 회전하는 이렇게 돌기만 하는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는 이런 관절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서브룩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절도 있어요 근데 턱관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서브룩세이션인 배는 그런 관절이에요 그래서 턱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뺄 수 있죠 이렇게 앞으로 뺐다 뒤로 넣다 그때 이 디스크도 이렇게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이 땡겨가면서 디스크도 앞으로 빠져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던 애가 그래서 이게 빠지면서 뼈끼리 부딪히는 걸 막아주죠 근데 이제 이 디스크나 이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을 벌리고나 닫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 턱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 턱을 앞으로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이거 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턱을 앞으로 뺐다가 뒤로 넣었다가 그럴 때 턱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관절에서 빠져나갔다가 들어갔다 빠져나갔다가 들어갔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 또 입을 벌리면 이렇게 돌면서 쑥 빠져버려요 그럴 때 디스크가 앞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세터머슬 그 다음에 미디얼 테리고이드 그 다음에 테브럴 머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입을 벌리고 담으는데 관여하는 그런 근육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입을 닮을 때는 쓰는 근육들이 이 교근 마세터머슬하고 미디얼 테리고이드가 이렇게 입을 담으게 하고 미디얼 테리고이드가 안쪽에 있죠 그 다음에 테브럴 머슬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노이드에 붙어있는 이 프로세스에 붙어있는 게 테브럴 머슬인데 이 녀석하고 광대 아치가 줄어들 때 얘들끼리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대를 너무 많이 줄이면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이 광대 아치랑 이렇게 부딪혀서 인터페어런스가 생긴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입을 다물거나 벌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움직이는 해부학 그 다음에 고정적인 해부학은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